용왕 우연 득병하여 이 압을 써도 백약이 무휴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도끼가니 제약이라니 꾸준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도끼를 잡아오더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 허기를 난남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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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어디요 덕지가 어디요 공기가 두고요 어찌 생겼소 그 놈의 하늘로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난난난난난난난난 난남하네 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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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와네 어쩐지 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왔던지 정신없이 도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보는 옷도 계속 조금 입은 바로 아 저 멀만의 도끼로 이에 별주부 허는 말이 아이고 도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영웅 소원 별주부여 영왕국께서 늘 안주신다오니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용궁갑습니다 나이 나와네 나이 나와네 나이 나와네 나이 나와네 요노이 고스나 항´원에 빠 Здесь 세파이노마 세파이노마 잘한다 남의 용암물만 듬뿍하여 리얼두 써도 배경이 부여 리에 대주부에게 국계가를 구하라 하니 이 만원의 대주부 마일보니래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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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당당하러 후 지민족까지